오늘 마지막... 우리 간헐산이죠? 아니 아니 심불산! 심불산! 아 자꾸 헷갈려... 심불산... 출발... 우와! 벌써 3.9km밖에 안 남았어... 근데 어차피 4km면 내려오니까 8km잖아 그렇죠 계산 잘하네 우와... 잠깐 기분 좋았네 이제 초입인데... 가파릅니다 집에 가고픕니다 글로가요? 글로가요? 으이씨... 뭐야... 뭐야... 길을 알아야지 이거 원... 재밌다고 웃고 있고 말이야... 응! 같이 가자구요! 아니 올라오면 어른데... 이해가 싸... 해서 돌아가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때릴까? 세상에... 이틀 연속 산에 오르다니... 미쳤지... 미쳤지... 게다가... 1월 달에... 산봉우리를... 9개나 오르다니... 미쳤지... 미쳤지... 도전이라는 명목 하에... 내 무릎을 혹사시키다니... 미쳤지... 하... 근데... 다 오르고 나면... 또 기분이 좋아져... 미쳤지... 옷을 벗어야 될 시간이... 왔네... 우리 다같이 벗어요... 어떻게 우리 둘만 벗나? 다같이 벗어요... 아이고 되라... 우리 현안 안 벗고... 아이고... 아우 더워... 자... 갈림길에 섰습니다... 험로... 우회로로 갈지... 근데 여기로 가도 바위 옆스킬이고... 여기가 두개 하면 두개가 만날거야... 험로로 갈지... 만나는데 여기로 갈지다 그러면... 여기로 가보지도 안 갔던 길로... 원래는 계획은... 직진이야... 그래서 여기로 가보자... 여가던 길로... 또 많이 가야 되는 거 아이가? 많이 가야 되겠지... 누가 저걸 저를 안하네... 그러게... 우회로... 아... 뭐야... 우와... 3키로 더 가야 되네... 오마이갓드... 까팔라 까팔라... 우와... 이게 뭐야... 이건... 길인가... 암벽등반인가... 어휴... 나의 추웠따리... 이제 우리 바늘 때문에 내려갔다... 으허허허허... 아휴... 줄 잡아야 돼... 안 잡으면... 못 가야 돼... 우회 들어가야 되고... 우... 우회 도로고... 이제... 이게 우회 도로고... 우회 길이고... 아우... 덥다... 아우... 먼지... 흐이차... 흐이차... 으이차... 험로네... 험로... 우회 도로고... 이게 우회 도로고... 안심이라서 넘축하니 넘축하니 어휴 미끄러워 미끄러워 아이고 안전을 위해서 꺼고 가야겠다 뭐가 제일 반짝거릴까? 공사하나? 살기적인 거 다 왔다 다 왔다 우와 안녕하세요 하나 하나 장갑 오세요 와 성의없어 자 우리는 다른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오는 길이 너무 험해서 다른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간헐제로 내려갈 겁니다 15키로 찍네 우리 위원보다는 안전을 택하였습니다 그래도 어제 영축산 보단 덜 춥네요 어제 영축산은 정말 추웠거든요 말투가 왜 이러냐고요? 미쳐서 그래요 미쳐서 한동안 산에 안가야지 먼지가 싫어 내려갑니다 왜냐면 올라오는 길이 너무 험해서 왜냐면 올라오는 길이 너무 험해서 간헐제 간헐제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네 산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밤에 대단하시네요 친구들 따라서 독특한 친구가 많나 봐요 네 맞아요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쁘게 생기신 분이 굳이 힘들게 이런데 왜 와요? 안 하려고요 굳이 안 하려고요 저 휴먼들 어 이거 뭐야 얼었다 맛있겠다 저기요 도깨비 나오니까 아니 저기 차가 똑또로 가는 거 얼음막으로 올라가는 거 지금 내릴막이잖아 차가 올라간다니까 내릴막으로 인정 내릴막으로 인정 내릴막으로 인정 내릴막으로 인정 내릴막이지 뒤로 간다 해야지 내릴막이 이제 올라옵니다 내 차 뒤로 간다 어 차와 날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옴 해될 여기 한글자막 by 한효정